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안전지킴이 119 브리핑, 오늘은 이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의 손정원 소방교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손 반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니, 출동을 한 119 대원을 폭행하면 본인 안전의 지장과 손해가 클 텐데요. 이런 상황이 적지가 않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최근 3년간 우리도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총 18건이었습니다. 2022년도 들어서 올해에만 벌써 6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매년 평균 7건에서 8건 정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이 중 가해자의 100%가 모두 음주 상태라는 점인데요. 참으로 안타까운 실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조금 알려드리면 올해 1월 태백에서는 술에 취한 부상자가 구급차 내부에서 난동을 부리면서 구급대원을 폭행한 사건이 있었고요. 작년 9월에는 원주의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로 출동했던 구급대원 2명이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심하게 폭행을 당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특히 올해 연말은 코로나19 방역이 완화되면서 주취자 이송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저희 강원도 소방본부는 혹시라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구급대원 폭행에 대해 엄중한 대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음주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관련 처벌을 피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소방기본법 제50조와 119 구조구급에 대한 법률 제28조에 따르면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을 해서 소방활동을 방해하게 되면 징역 5년 이하의 처벌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저희 강원도 소방사법팀이 신설되어 구급대원 폭행에 대한 보다 강력한 대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대부분의 경우가 주취자로 인해 발생하는 사건이다 보니 그간 심신미약으로 처벌이 감경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 올해 1월 19일부터 소방기본법이 개정됐습니다.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로 이루어진 폭행 또한 감경 없이 강력히 처벌됩니다. 네, 직접 대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본 주위에서 나서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주위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모두에게 이루어질까요? 네, 그렇습니다. 구급대원 폭행 현장을 목격하셨을 때 우선 빠르게 경찰에 신고를 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CCTV가 없는 지역일 수 있기 때문에 증거 확보를 위해서 해당 장면의 촬영을 부탁드립니다. 다만 직접 말리신다거나 위력을 가해서 제지하시는 경우는 또 다른 문제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지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많은 곳이라면 여러 사람이 함께 하지 마십시오, 그만하세요 이렇게 주의를 주시는 것만으로도 주취자에게는 심리적인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함께 말로 저지하셔야지 직접 나서면 안 되시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끝으로 원호랑 구조 활동을 위해서 선반자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폭행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일부이시고 대부분의 시민분들께서 이제 저희 소방대 공무원들을 많이 도와주고 계시는데요.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장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현장의 통제를 잘 따라주시는 겁니다. 차마 말씀드리기조차 안타까운 사고였죠. 얼마 전 이태원 압사 사고 당시에 저희 소방대원들을 도와서 많은 분들께서 심폐소생술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면에는 현장 통제가 되지 않아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모습이 남아있습니다. 이처럼 긴급한 구조구급 환경에서는 휴대전화 촬영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혹시라도 가시고자 하셨던 방향이 있으시더라도 그 순간만큼은 현장의 통제를 따라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교통사고 같은 구조 현장에서는 2차 사고를 예방하시면서 저희 구조대원들의 도착을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믿고 기다리시는 게 훨씬 이롭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만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소방대원의 대응이 문제가 된다는 의혹을 지금 받고 있지만 곧 예전의 명예를 되찾을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